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무효표가 당락을 결정하죠. 이번에 이제 크게 관심을 가졌던 것이 대개 이제 서울에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무효표가 천표보다 적게 나옵니다. 대개 한 1% 이하입니다. 무효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실수하는 걸 휴먼 에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투표장에 오더라도 기표 도장을 찍는 과정에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표수가 대개 1%인데 이기는 이번에 굉장히 많았죠. 대개 천장 정도 나오는데 4700장이 나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 사전투표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하는지를 이게 아주 자세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 이게 수원정 프로파일러로 유명한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욕설 파문 이대식 뭐로 유명한 김준혁 후보가 다툰 겁니다. 결과는 한 2천 표 차이가 났습니다. 6만 9,881표. 이수정은 6만 7,504표. 그런데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선거인 수가 있고 그다음에 투표에 참여하신 투표자 수가 있고 투표자 수에는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김준혁 덕표수 이수정 덕표수 그리고 무효투표수가 포함됩니다. 4,696 그러니까 선거인 수는 투표수 더하기 무효투표수 더하기 기권자수입니다. 선거인 수에 무효표가 포함됩니다. 그 무효표를 올리면 올릴수록 사전투표 조작에 활용할 수 있는 위조투표지를 더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중구 성동구 갑의 선택의 무효표가 1,765표, 동작을이 1,518표, 영등포을이 1,196표, 계양을이 1,495표입니다. 수원정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4,696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아니까 표를 쑤셨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표를 쑤셨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사전투표 조작을 아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대단히 뛰어난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이수정 후보의 총선 결과입니다. 제2아 전문가가 추정한 진짜 득표 수를 보게 되면 김준혁이 6만6천표 이수정이 7만4천표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가 7,647표짜리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여기다 표를 얼마를 집어넣는 거 아니까 1만2,224표를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김준혁 후보가 6만9천881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수정이 6만7천504표가 돼 가지고 2,377표 차로 패배한 걸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효표가 왜 중요하냐. 이 무효표 4,696표 가운데 이 6표 가운데 1,174표가 김준혁에게 플러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무효표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무효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충분한 떡반죽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떡을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위조투표제를 더 많이 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정의 무효표 4,696표는 이례적으로 많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치입니다. 두 번째 사전투표 선거인수 비례해서 위조투표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거 4기 세력들이 확보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소위 유령 사전투표자수. 위조 사전투표수는 어디에 비례하는 거 아닐까? 사전투표 선거인수에 비례합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 사전투표 득표수 4만8천장, 무효표 4,696장, 기권표 5만8,994장에서 무효표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 4장당 1장의 유령 사전투표수가 만들어야 된 겁니다. 여기는 경기도니까 경기도는 4장당 1장을 만들었고 서울시는 3장당 1장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보시게 되면 선거인수도 5분의 1만큼 부풀려져 있고 김준혁 더불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도 5분의 1만큼 가짜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수원정은 무효표 사전투표 선거인수 4장당 1장씩 유령 사전투표자수가 조달됐으니까 선거인수 4만8천896표에 5분의 1, 4장은 진짜 한장은 가짜니까 12,224표가 여러분들 유령사전투표자수로 만들어진 겁니다. 무효표 가운데 4장당 1장씩 유령사전투표수 다 4,696표 가운데 5분의 1, 939표가 유령표로 투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관심 있는 지역구에서 도대체 표를 얼마나 조작했는가 이게 궁금하시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러분들 자료를 엑셀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거소선상 조작 안했습니다. 원자료를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당일투표 원자료 그냥 쓰시면 됩니다. 대신에 사전투표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 제외국민투표 그다음에 동읍면 단위의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조작값만큼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서울은 4분의 1만큼이 조작값입니다. 경기도는 5분의 1만큼 조작값입니다. 선거인수 곱하기 5분을 하면 여러분들 먼저 투입한 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12,224표. 부산 칙칼시는 5장당 1장을 투입했으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6분의 1이 뭡니까 가공의 숫자입니다. 만들어진 숫자. 그리고 더블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나 사전투표 득표수의 6분의 1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전투표에 참가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리시회를 거두는 거. 무효표까지 자리수를 거두는 겁니다. 그 자리시회의 총합이 바로 어디에 포함되는 거 아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공박사님 저는 사전투표를 했는데요. 저는 뭐 국힘당을 찍었거든요. 에이 바보야 국힘당을 찍었던 아니면 무슨 뭡니까 더블당을 찍었던 아니면 뭡니까 무슨 무슨 당을 찍었건 관계없이 무조건 사전투표 용지를 투표소에서 교부받으면 그냥 자리시회 내 이렇게 자리 딱 거두고 하는 겁니다. 다 합쳐가 뭡니까 더블당 함께 딱 대해주는 거죠. 이 자리시회 여러분들 이번에 뺏긴 게 수원정에서는 12224표라는 거죠. 이번에 이제 60대 70대가 사전투표 를 많이 하셨다 보면 그분들이 한 건 다 자리시회를 받아가지고 여기 이제 수원정에서는 12224표를 자리시회를 받아가지고 이게 다 어디로 갑니까 더블당 후보 함께 가는 거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 12224표 가운데 무효표가 무효표가 기여한 것이 939표만큼 기여한 겁니다. 939표만큼 기여를 한 거죠. 여러분들 이수정 씨를 보시게 되면 이분이 12224표를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이 12224표가 바로 진짜 사전투표 자수 곱하기 5분의 1이거든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48896표의 5분의 1이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46% 받은 당일 투표를 46% 받은 후보한테 선거간리비원회가 56% 10%나 올려준 겁니다. 이게 이제 12224표가 여기에 포함이 된 거죠. 이런 미친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은 46%인데 사전투표율 56% 받는 이런 뭡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하지 않습니까 진짜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선거인 수 기준으로 24.67%만 실제 사전투표장이 오셨는데 30.75로 뻥튀기를 해가지고 6.08%만큼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사전투표율을 45%에서 56%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냥 뭐 엿장수 마음대로인 겁니다. 국민들이 전혀 이제 사전투표를 뭐죠 그냥 조작해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 다 앉히는 겁니다. 2018년도 여름 25개 서울시 구청장에 24자리 앉혀가지고 20자리 뭡니까 형님 아웃 고향 사람들 다 집어넣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먹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가면 뭡니까 딱 뭉쳐가지고 다 해먹는 겁니다. 이번에 비례대표도 보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친문하고 친명이 이야기가 잘 됐던 모양이죠. 마지막에 임종석 지는 사람들 입팍 다물고 꼬리 내리지 않습니까 지분을 준 거죠 조국 조국개혁당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뭐 일어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